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마인드 초대석에 꼭 한번 초대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인의 8년 연속 선정된 분이기도 하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한 제 영상이 50만 뷰를 넘을 정도로 정말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온몸으로 퍼진 림프종, 그러니까 암이죠. 암으로 장기가 모두 멈춰가던 그 시점에 의사들이 밤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점에 죽음과 사는 것, 그 경계에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고 정확히 30시간 뒤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또 정확히 일주일 뒤 몸에 모든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사다 준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당당히 병원 밖으로 나가 세계를 놀라게 한 바로 그분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님, 정말 어렵게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저희 하와이 대저택에서 줌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간단히 인사와 본인 소개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니타 무르자니이며, 2006년에 임사체험을 하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지만 생존에 성공하여 제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제 경험에 대해 책도 저술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오늘 인터뷰로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 2월 2일, 작가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그날은 2월 2일, 2006년이었으며, 당시에 저는 말기 림프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료진들은 제 가족들에게 제가 24시간 안에 죽을 거라고 통보했죠. 암 종양이 림프관을 타고 온몸에 전이된 상태였으며, 종양들은 제 두개골 밑부분부터 목과 팔과 가슴뿐만 아니라 복부까지도 퍼져 있었습니다. 이 종양들은 골프공 크기였으며,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제 피부는 상처 투성이었으며, 상처에서 독소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몸무게는 85파운드였고, 걸을 수도 없었고, 근육은 완전히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엄청난 고통과 불편함 속에 있었으며, 장기들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길, 제 상태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저는 완전한 혼수 상태였죠. 제 가족들은 정말 슬퍼했고, 속상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당시 뭘 겪는지 몰랐어요. 비록 제 몸은 혼수 상태에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나, 제 영혼은 제 몸을 떠난 상태였고, 기분도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믿을 수 없이 좋은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이 좋은 기분이었고, 모든 고통도 사라졌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암이 무서웠고, 암치료를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졌고, 그래서 저는 완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은 평생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매우 사랑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주변이 사랑으로 둘러싸인 것을 느꼈고, 어떤 특정 사람한테 받는 사랑이 아닌 에너지 그 자체를 느낀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다른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들은 저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그 중 몇몇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셨거든요. 네, 그들은 모두 절 도우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상에 누운 채,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의사들이 제 몸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주변에 제 가족들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 세계와 영혼의 세계, 이 모두에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자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죠. 그 시점에 저는 몸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그 선택을 당장 해야 했으며, 더 오래 기다리게 되면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경험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물리적 육체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하기를, 너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 아직 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돌아가서 너의 목적을 완성하라. 너의 남편의 목적도 네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이제 진정 너가 누군지, 그 진실을 깨달았으니,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CNN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작가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몸은 그저 옷이다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이걸 느끼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 암세포는 씻은 듯이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 골프공만 했던 큰 부종들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아, 나 암세포 없어지겠구나. 이런 건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순간에 확신할 수 있으셨는지 그 부분을 엽집습니다. 제가 다른 세계에 있었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른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나의 부족함, 내가 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제가 언제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딸이라 느꼈고, 저는 진정 사랑받는다는 것을 못 느꼈고, 그래서 언제나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고, 진정한 제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억누르고 억제하며 살았고, 그렇게 이 두려움 때문에 암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세계에 있을 때 이러한 이유를 모두 깨달았고, 두려움에 암에 걸린 걸 깨달았고, 두려움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작 육체에 불과하다고 믿어오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두려움 없이 살라고 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아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저는 거기에 있는 동안 나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지, 그 진실과 더불어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제 몸은 바로 치료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몸은 단지 영혼과 의식의 반영일 뿐이고, 우리 영혼, 우리의 의식이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몸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물리적 세상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물질적 세계는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요. 이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러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목적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쁨을 찾기 위해, 목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열정을 찾기 위해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며, 그리하여 외면의 삶은 우리들 내면에 생기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느끼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반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우리는 우리의 외면이 바뀌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가면, 그리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리고 당신의 열정을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그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외면의 반영이 되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시 시점을 조금 앞쪽으로 돌려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에 아마 홍콩에 있는 병원에서 치유가 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정말 그 유능한 의사들, 병원 전체 의사들까지 도대체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들은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처음 절 보고 완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말했죠. 암은 사라지지 않는다. 암세포를 찾을 때까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들은 각종 검사로 암세포를 찾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 드디어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당신의 의료기록에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했죠. 네,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한낱 몸을 병들게 한다. 임사체험을 해보지 않은 저희로서는 진짜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이곳 한국에서도,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지만 몸이 아프다면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픈 분들께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 중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 건강하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나머지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싶나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을 진짜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회복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현재 병을 앓고 있더라도 기대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열정을 인생에서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가는데 열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증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면, 회복될 확률은 더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아지는 것에 대해 기대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삶 자체가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병들어 있다면 저는 말하기를, 열정을 찾아라, 의미를 찾아라, 당신 인생의 목적을 찾아라,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당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의사와 의료진들이 당신의 두려움을 더 증가시키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면, 그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의사들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당신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당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치료하라는 사람들조차 이 일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시한부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회복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공포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의사와 의료진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매일 전달합니다. 의사들한테 매일 말합니다. 제발 환자들이 희망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단순히 아프고 치료받는 의학적인 과정을, 그런 메디컬 프로세스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의사들도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정신의학적으로도 사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과 분노, 두 감정만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이 두려움,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두려움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이겁니다. 국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우리의 모든 문화는 공포를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나 뉴스만 봐도 기분 좋게 만드는 좋은 뉴스는 없죠. 언제나 나쁜 뉴스들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요. 당신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언제나 질병을 찾으려고만 하죠. 아무도 당신이 건강한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질병을 없애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갇히게 되죠. 이 공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초점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 시험 통과하지 못하는 두려움, 성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원하는 학교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요즘 교육 시스템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현명해지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모든 것의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더라도 그 기저엔 돈을 충분히 못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경력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열정이나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원동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원동력으로 지급 안 하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집중하게 되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4시간 주 7일을 공포에 사는지, 그러니까 공포에 기반을 둔 세상을 들여다보면 연애를 해도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죠. 와, 상대방의 인생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이 공포를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암에 걸리는 건지 그 이유까지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과는 반대로 배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해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배우게 된다면, 지금과 다른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면 공포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란 걸 알게 되겠죠. 사실 우리의 목적은 열정을 찾는 것이나 기쁨을 찾는 것이나 우리의 소명을 따르기 위해 일을 하는 것, 이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실제로 목숨이 위험할 때만 공포가 필요하겠죠. 공포는 목숨이 위험할 때만 유용한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24시간, 7일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우울해진 거고요.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저 역시 저의 구독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인 4차원에 존재하는 시간의 개념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당신이 지금 바라는 그 삶, 당신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미래의 특정한 좌표에 이미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우리가 있는 3차원 세계에선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니 한 포인트밖에 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도 그런 방식으로밖에 처리를 못하고요. 그런데 제가 몸 밖에 있었던 당시엔 저는 모든 시간의 좌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관련된 것만 볼 수 있었죠. 제 소명이나 제 미래나 다른 일생들도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영혼이 다른 삶도 거쳐갔다는 걸 아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 번 살았다는 거죠. 저도 다른 삶을 목격했고 지금 3차원의 내로는 우리가 이것을 전생이라고 인식하죠.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은 현생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미래의 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 밖에 나와 있었을 땐 모든 삶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시에 모르죠. 그러니까 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빌딩을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7층 건물이라고 할게요. 7개의 층이 있는데 특정 시간에 당신은 한 개의 층, 한 개의 장소에 있어야 하죠. 빌딩 안에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가거나 7층으로 갈 수 있지만 한순간에는 한 개의 층이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빌딩이 당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빌딩에서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와 같습니다. 빌딩 밖에 있으면 빌딩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죠. 빌딩이 7층 건물이네인지 하고 7개의 층을 다 볼 수 있지만 빌딩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층들은 볼 수 없습니다. 유의롭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층, 현재 있는 방이죠.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이요. 그리고 다른 층을 경험하려면 그 방을 걸어나와서 다른 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삶을 체험하면서 빌딩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층들도 못 보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밖에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이승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내 영혼이 거쳐가야 하는 여정이구나. 이 7개의 삶을 다 살아야 마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기 있어도 살짝 엿볼 수는 없습니다. 임사체험을 겪지 않았더라도 깊은 생각이나 명상에 잠기게 되면 살짝이나마 엿볼 수도 있죠. 미래의 당신의 이미지를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당신을 알게 된다면 미래의 당신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께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당신도 미래를 엿보는 설렘을 느끼길 바라요. 제가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몸이 회복될 거라는 걸 깨달았죠. 제 아버지가 저한테 말하기를, 아, 이제 진짜 네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깨달았으니, 네 몸은 매우 매우 빨리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우 설렘죠. 실제로 회복된 미래의 저를 볼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고,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몸도 그렇게 따라왔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매우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나타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 미래로 불려갈 거고요.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정말 건물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 정말 직관적이고 너무 와닿았어요.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다차원의 큐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주인공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과 매우 비슷하죠. 정말 맞습니다. 이제 잠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거의 20년 동안 함께한 저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이, 특히 어머니 그리고 저의 여동생이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슬퍼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의 가족들 혹은 사랑했던 지인들의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 경험을, 임사체험 경험을 하고 나서 더 이상 타인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죽음을 바라보시나요?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잃을 겁니다. 음, 저도 당신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죠. 저도 몇 년 전에 우리와 14년 동안 함께했던 개를 잃었거든요. 저도 매우 외착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은 우리가 다 느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음, 슬펐죠. 슬픔을 느끼는 게 매우 정상입니다. 제가 책에 말했던 타인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저는 제 계가 잘 지내고 있고, 저쪽 세상에서 계신 제 어머니, 아버지도 현재 고통 없이 아주 잘 계실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쪽 세상으로 가게 되면,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잃었거나 반려동물을 잃었어도 그들은 괜찮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지 않으며, 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고 싶겠지만요. 그리고 당신은 애도할 시간과 공간을 당신 스스로에게 주어서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그들이 보고 싶은 이유는 그들 현실에서의 존재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믿고 있죠. 떠나간 이들을 위해 우리가 꼭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요. 제사나 의식 같은 것을 치러야만 저 세상 사랑하는 이들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계속 보살피고 뭔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으며, 그들 역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최근에 배우자를 잃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이나 남편을 잃은 아내라면 당신은 상당 기간 당연히 슬프겠지만, 많은 해가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건너편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혹시 모르지만 그가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도운 것일지도요.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작가님과 하게 되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책에 보면 정말 너와 나, 남의 우리와 그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어느 나라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 국적, 인종, 그리고 정말 살면서 나는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살면서 저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작가님의 경험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정말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큰 생명체, 혹은 세포라고 치면, 그 거대한 생명체의 나는, 우리는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의 작은 조각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지금 제가 선생님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100%. 매우 매우 완벽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 어떤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마치 인간의 몸에서 세포들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해야, 우리 몸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세포처럼 삽니다.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식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공포 기반의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암의 행성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메시지를 한국의 시청자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매우 기쁜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어디 가서도 똑같은 문제인 것을 인지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분열이 많죠. 코로나 같은 것들이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든 안 맞은 사람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너무나도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도 않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과 정신은 사람과 연결을 찾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결입니다. 사람들이 자파이건 우파이건 중도이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화났을 때 스스로 질문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한가? 사랑을 느끼고 있나? 하지만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분노 속에 갇혀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게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생명체의 세포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사실상 두 번째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두 번을 사는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정말 몇 명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이제 살게 되면서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큰 깨달음들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실 텐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 나는 여기까지다. 저는 이거를 셀프 한계라는 말로 부르는데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이제 한 번 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 그게 뭔지도 조차 모르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아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에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요. 왜냐하면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것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 위에 만들어진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 시스템조차 적어도 미국에선 우리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건강보다도 돈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마저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모든 시스템은 돈을 최우선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게 될 때는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건강, 우리의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일직선의 시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있는 기간 동안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당신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방송인이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제 경우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로 온 것이고요. 당신도 목적이 있고 저도 목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게 되는 후회 중 하나는 나는 내 시간을 현명하게 쓰지 않았네. 나는 돈이 없을 공포에만 집중하고 살았네. 다른 하나는 건강을 잘 보살피지 않았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과 직장과 모든 것을 건강보다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주는 위계양과 심장마비를 주는 직장에서 일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 직장이 스트레스를 준다면 다른 걸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직장을 떠나면 자신은 죽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 계속 다녀도 죽는다. 그리고 당신은 저쪽 세상으로 가게 되면 후회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직장 속에 갇혀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을 죽인 그 직장 말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돈을 얼만큼 버는지로 매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쪽 세상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 두 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명확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건강과 시간을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 같으면 저한테 스트레스나 공포를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밑에선 일을 안 할 겁니다. 예전에 저는 그랬으나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저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기 있는 시간을 씁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사체험을 해야만 당신의 인생을 중요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시간과 건강입니다. 만약 건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자신에게 스트레스 받고 지치는 일을 하게 하면서 병을 얻게 만든다면 그러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는 가장 가치 있게 책정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가치 있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돈도 따라올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괜찮은 삶을 살 정도의 돈을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 역시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불과 1년 3개월 전에는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파이어 족이 되어서 제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작가님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모두를 향한 저의 메시지입니다. 당신도 임사체험을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도 당신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굳이 임사체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너무 소중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의 저자 아니타 무르자님과 미국 현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와 아니타 무르자님의 대화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절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두 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